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정말 몸에 좋은 음식 중에 야채, 과일 많이 먹으면 좋은 거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야채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삶아 먹거나 열에 가해서 조리해서 먹어도 괜찮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 주시는데요 사실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열을 가해서 먹었을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야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고요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시켜까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열을 가해서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야채나 과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을 가하면 좋은 음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토마토죠 토마토는 사실은 비타민도 들어있지만 토마토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는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카로티노이드계의 항산화 물질인데 이 라이코펜이 정말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라이코펜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열을 가하면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또 기름이 살짝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토마토를 데치면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데쳐주면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자그마치 30%가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토마토는 살짝 열을 가하면서 기름을 섞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그냥 생으로도 먹어도 물론 좋지만 마늘을 약간 열을 잃게 되면 거기에 아조엔 성분이라는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혈전 예방에 도움되는 성분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익혀서 먹으면 아린 맛도 지를 수 있으면서 이런 성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늘 익혀 먹는 거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는요 물론 영양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양파를 익혔을 때 갑자기 맛이 확 달라지면서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죠 단맛이 확 증가합니다 그냥 먹으면 좀 맵고 시리죠 근데 양파를 익히거나 또는 약간 불에 달궈서 한참 익혀 놓으면 양파가 굉장히 달아지죠 그 이유는 바로 열을 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프로필메카프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많이 증가하면서 단맛이 확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설탕보다 몇 십배도 단맛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어쩔 수 없이 단맛을 가미해야 될 때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지만 이 양파를 잘 조리해서 넣으면 정말 설탕 못지않게 굉장히 천연적인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파를 열을 가해서 조리를 잘 활용하면 설탕을 줄이고 양파를 통해서 단맛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파, 세 번째가 양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물론 당근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야를 익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이 지용성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베타카로틴도 그냥 먹게 되면 흡수율이 10% 밖에 안되는데 열을 가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6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때문에 열을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 그러시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채로서 바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가지는 사실 생으로 먹는 경우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익혀서 먹는데 익히게 되면 가지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가 익히면서 수분이 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황산화 물질이죠 좋은 물질이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도를 올리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의 수분은 좀 줄어들고 안토시안이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농도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냐 이건 좀 특이합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사실 사과는 익혀서 먹는 경우보다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익혀도 많은 영양소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과를 그냥 먹으면 물론 바이타민C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익혀서 먹으면 물론 바이타민C는 파괴가 되겠지만 그 안에 팩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팩틴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밀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팩틴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체내의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육치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그냥 먹어도 좋지만 열에 가해서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열에 익혀서 먹으면 좋은 야채와 과일 6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이런 생각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